연습... 연습? 아, 네. 이거 다 끝까지 쳐봤어요. 아, 쳐봤어요, 네. 근데 쳐봤다는 거지, 잘 표현한다는 건 아니고 끝까지 하기는 했어요. 그리고 제가 페달이 너무 모르겠어서 대충 했는데 페달 수정을 다 해드리고 네, 일단 치고 저는 오늘의 날이 잠시 과연을 수 있는 것 같아요. 이렇게 하면 잘 안되는 거니까요. 이렇게 하면 잘 안 되는 거니까요. 이렇게 하면 잘 안 되는 거니까요. 제가 잘 안 되는 거니까요.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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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어마어마치 않네요. 멍멍이로 질 거에요. 오늘 정리를 하나도 없었죠. 한 개 더 치시도록, 덜 치시도록. 아 그랬어요? 그 다음에 여기 베이스를 안 치신 것 같아서 맞아요 맞아요. 왠지 불편하지 않았어요. 그리고 저번보다는 일단 너무 좋은데 여기 소리 내용이 훨씬 편해지신 것 같아요. 네 근데 원래 더 편했는데 지금 이제 온 지 얼마 안 돼서 저번에 레슨 받고 들어가서 되게 깜짝 놀랐어요. 힘을 하나도 안 줬는데 소리가 너무 잘하는 거에요. 근데 하여튼 좀 뭐라고 해야지? 무게를 싣는 거를 이쪽으로 더 실어서 힘을 주지 않고 쭉 떨어뜨린 느낌으로. 네 그래서 힘을 안 줘도 소리가 나와서 편안하게 쳐서 되게 신기했어요. 소리 내는 거 훨씬 전보다 많이 좋아지셨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멜로디를 잘 살려주신 것 같아요. 좀 더 여유로 가지셔도 좋거든요. 예를 들어서 첫 음에서 하는 걸 제대로 됐어요. 네 맞아요. 땀이 오기도 이분도 충분히 노유 주고 가시는 거죠. 아무리 베토벤이지만 잘 들었으면 내 손을 제가 이러한 거 아니잖아. 충분히 노는 거에요. 바로 안 찍으면 돼요. 요거 같이 여기서부터 준비해서 이런 느낌으로 그냥 그런 거 계상 없이 치시면 이렇게 들리거든요 차곡차곡 하나씩 쌓아올릴 때 특히 그리고 마무리 마무리되는 뷰도 훨씬 더 바로 아치지 않고 영혼을 주시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맞습니다 소리를 내는 것까지 좋아요 근데 치고 조금만 더 충분히 울림을 들으실 수 있으세요 제가 늦게 치세요 이게 그만큼 울림을 좀 들으셨으면 해서 이 울림을 들으시려면 조금 더 묵직하게 떨어져야 돼요 멜로디 부분은 지금은 얘가 떨어지기도 전에 이미 릴렉스를 해버려요 그래서 뭔가 바닥에 닿기 전에 바로 그냥 다 함께 넘어가는 느낌이거든요 네 이제 떨어졌어요 지금은 조금 멜로디 나는 부분이 쿵 하고 떨어지는 느낌 아 맞아요 깊게 칠려니까 또 쿵 떨어져요 어떤 느낌이냐면 좀 더 지그시 이렇게 어루만지는 느낌으로 치셔야지 뭔지 대충 알 것 같아요 떨어지는 속도가 빨랐던 것 같아요 무슨 느낌인지는 알 것 같은데 컨트롤이 안 되네요 그쵸 아 훨씬 좋아졌어요 그쵸 마지막은 버리시면 안 돼요 내 정마지가 그쵸 아 훨씬 좋아졌어요 여기도 급급하게 치지 말고 이게 도약이 있으니까 되게 바라 그니까 얘를 치고 나서 처리를 충분히 그 다음 충분히 천천히 치면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리고 얘도 가자마자 치는 게 아니라 이게 도약이 있다 보니까 그럴 수 있거든요 맞아요 다시 한번 가볼까요 마지막 음을 하면서 쉬는 느낌 그 다음을 준비하는 음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매성의 마지막 음이 또 중요해요 네 아까 조금 잘렸던 이유도 약간 이런 식으로 마지막 음을 버릴 때가 좀 있으시거든요 마지막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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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느낌 더 쉬고 훨씬 더 마무리되는 느낌으로 그 다음에 이쪽은 훨씬 더 멜로디가 더 보였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오른손이 조금 더 진했으면 좋겠어요 아 더 진하게 넘었어요 얘가 그러니까 얘가 커지려고 하다보니 오른손이 넘어버린 거예요 네 오른손이 나왔을 때 좀 빠져주는 맞아요 자꾸 빠져주셔 네 왼손 살짝 바나마 다시 오른손 그렇죠 같이 커지면 안 돼요 여기가 조금 어려운데 왼손이 왼손이 살살 들어가요 그쵸? 이거는 오른손 때문에 왼손을 노래 안 하시는 느낌이에요 왼손을 노래 안 하시는 느낌이에요 여기도 두 개 두 개씩 두 개 두 개씩 나뉘는 느낌인데 조금 더 묶어 주실게요 조금 더 묶어 주실게요 이쪽이 나름 여기를 많이 줄이려고 신경을 많이 써주셨는데 뒤로 갈수록 커지더라고요 커지더라고요 하나를 묶어서 최대한 이러면 돼요 세 개씩 나뉘는 것처럼 들으면 안 돼요 그리고 여기보다 왼손이 훨씬 많이 나와야 돼요 여기가 대부분 그렇죠. 걔가 멜로디죠 맞아요 그러니까요 여기 페달을 저희가 빼잖아요 페달을 빼면은 같은 블룸을 줬을 때 이거밖에 안 나요 갑자기 확 빠지는 느낌 맞아요 페달의 빈자리를 얘가 훨씬 더 채워주셔야 돼요 네네 여기를 넘어오세요 아 그러게요 같이 힘이 있는 힘 동생을 기다려주세요 그러게요 왜 얘도 힘들어하는 거지? 반대로는 많이 안 해보셔서 네 얘가 확실히 반주가 되고 얘가 멜로디가 돼야 되는데 맞아요 있는 힘 거치시면 돼요 그러니까요 같이 따라가려고 하네요 얘가 이렇게 주고받아요 이런 식으로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이게 소리가 나요 얘가 어려워요 맨 마지막에 아 이거 이렇게 가슴다 아 이거 이 스킬이 어 되네 어 네네 그 다음에 셋 했다는 벽호는 이거를 최대한 보내 크로 그러니까 얘를 묶어주셔야 돼요 이 리듬이들이 살아날 수 있어요 물론 얘보단 크면 안 되지만 왈츠 아 하는 것처럼 조금 느낌을 주시면 강량량, 중강량량 이런 것처럼 그렇게 주시면 훨씬 더 리듬감이 생길 것 같아요. 여기는 일부러 빼신 것 같은데 사실 저는 페달을 넣거든요. 저도 긴가민가해서 일단 스타카토니까 일단 빼줘야겠어요. 일단 빼잖아. 여기 스타카토를 좀 살리고 싶다 하면 이 정도까지만 얘부터 넘어가지 말고 왼손을 진하게 넣어야 돼요. 이것도 묶어주셔야 돼요. 이것만 해주시면 좀 자연스럽게 처리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질문이 있었는데 여기를 제가 맞게 쳤는지 모르겠어요. 얘가 이렇게 두 개가 이어져서 얘를 한 번만 쳤거든요. 한 번만? 얘가 두 개가 같은 음인데 묶여있어서 참 악보가 불친절한 게 똑같은 음표인데 이렇게 찍혀있잖아. 그럼 뒤에도 다 그렇게 하라는 다 칠하는 뜻이죠. 여기도 페달 궁금했어. 여기서 적을 것 같거든요. 미쯤? 얘도 마찬가지로 페달이 떼지면서 손이 소리가 확 빠지면 안 돼요. 그리고 되게 얕게 밟어요. 밟는 정도가 정말 이만큼? 네. 바로 그래야지 조금 처리하는 게 자연스럽게 처리가 돼요. 알츠로 보셨을까요? 보기는 했는데요. 한 번 쭉 쳐볼까요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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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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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시가 시시시가 아니고 시시시시 붙여줄게요 그러네요 이것도 시시가 유명한 상자를 하지만 대체 상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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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게 어렵죠? 그래서 이거 생각보다 깜쳐있어요. 저 예전에 쇼팽 있던 곡 기억나죠? 쇼팽 노턴 중에 뒷부분에 아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었어요. 그래서 이게 화음이 생각보다 겹쳐있어요. 그래서 요거 고정. 제가 그렇게 찾으시면 좋겠어요. 스타카토가 여기 훨씬 더 분명하게 소리가 났으면 좋겠는데 얘를 계속 여기서 돌아오잖아요. 바로 이렇게 내려오는 거 연습해 주시면 돼요. 지금 여기 했을 때 이게 자리가 안 잡혀있어서요. 요거 해볼까요? 빨리 치고. 약간 살짝 둔하죠? 너무 짙하죠? 스타카토가 자꾸 얘를 눌러요. 아 얘가 또 눌러요? 그렇죠. 어 얘가 좀 빠지니까 나은데요? 소리가 훨씬 깨끗해졌죠. 그러게요. 왜 그러지? 얘가 방해됐었네. 아무튼 그 연습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.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수고하셨어요.